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을 왜 조작하냐? 선거 비용 보존을 받게 해서 이런들 조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조작해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 조작하거든요. 전국을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서울 강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강남의 세 군데를 한 번 여러분들 일단 뽑아가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남을에서는 14,077표를 투입했고 강남 병에서는 15,068표를 투입했고 서초을에서는 12,433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 표 이상 투입해도 승부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강남을에서 박수민 국힘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4표를 획득했고 호동진 강남병 후보는 72%를 획득했고 조은희 스졸 후보는 73%를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아무리 사전 투표를 조작하더라도 승부를 뒤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서울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나경훈 후보 동작을 하는 60%를 받았고 그다음에 송파 어린가 배현진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3%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러면 사전 투표를 조작을 뭐 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조작을 많이 했거든요. 사전 투표율을 8.37%, 7.34%, 8.06% 조작했지만 국힘 후보가 3만 5,046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2만 970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당락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다 여러분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강남을을 한 번 보시죠. 강남을 1만 4천표 투입 안 되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강남을 그래프입니다. 차이집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을 구해본 겁니다. 이 개포 1동 플러스 14%, 개포 2동 플러스 11%, 개포 4동 플러스 18%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한 번 보시죠. 여기가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왼쪽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름 한 번 보시죠. 이 노란색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청회 후보. 노란 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강청회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7359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365표 조작. 개포 1동 관내 사전투표 1734표 조작. 개포 2동 관내 사전투표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441표 조작. 이 노란색이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국힘당 후보는 뭐냐 조작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하고 가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전부 다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다 가짜로 발표한 겁니다.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이러면 다 가짜로 여러분들 다 발표한 겁니다. 개포 1동 개포 2동 개포 3동 다 가짠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다 가짠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를 해 가지고 가짜 표를 뭡니까 더불당 후보 함께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몇백 표 국외 부재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 그럼 몇 표를 집어넣냐 총 여기 나오네요. 14,07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남병에서 강남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입해 준 위조 투표 지수가 14,077표인 거나 14,077표. 그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 3,07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3,079표를 어마어마한 3,079표가 여러분 무슨 3,079표입니까? 여러분 이 3,709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해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7,359표인데 그 안에 가짜가 3,709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얼마냐 7,359표 빼기 3,709표 이꼴은 얼마나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강청해 후보의 가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 7,359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집어넣어준 위조 투표지가 3,709표고 가짜에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빼면 3,650표가 진짜인 겁니다. 강청해 후보가 우편투표를 3,65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3,709표의 위조 투표지를 대가지고 7,359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사기를 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해 후보가 여러분들 강남 어디입니까 강남 강남구 을에서 3,650표를 받았는데 우편투표를 거기다 3,709표를 좀 더해가지고 7,359표를 받았다가 선거관이가 뻥을 친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뭡니까 개가 아니고 돼지윈양 가제품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국외부재자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남 강남 뭐죠 강남 의뢰 우리 더불 민주당의 강청해 후보에 국외부재자 투표가 365표를 받으셨다고 발표하셨다. 365표이요. 365표인데 그 가운데 이런 가짜표가 몇 표인 거 아니까 365표의 가짜표가 243표를 하면 뭡니까 122표를 받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국외 제외동포가 122표를 던졌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가짜표를 24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365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공방사는 무슨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위조 투표를 어떻게 다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위조를 합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 보라색 줄지논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표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조작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뭡니까 좋으신 분인 거 아니까 부산에 관외 사전투표를 던지면 그 표 가운데 일부가 전부가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왜 선거인수에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원했든 관계없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참가할수록 통행세를 거두고 고스란히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씨도 하고 여러분 윤 대통령도 하고 국민의힘이 다 한 겁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보 천치들하고 그런 바보 천치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더블 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가짜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가 365표인데 여기서 여러분 가짜가 위조가 243표인데 243표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선거인수 973표에 4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선거인수의 4분의 1이 여러분 가짜인 겁니다. 왜 4분의 1이냐. 세 표당 한 표를 훔쳤기 때문에 3 플러스 1이 4입니다. 3 플러스 1이 4니까 4분의 3은 진짜고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더블당 후보의 강청의 후보 가운데 4분의 1이고 여기 973의 4분의 1이 뭐죠? 243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973표의 4분의 3이 진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거인수에 무조건 서울은 뭡니까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가 공짜로 꿀꺽 삼킨 위조 투표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야 전문가 도움받을 것 없이 그냥 오늘 여러분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방문하셔 가지고 엑셀 좀 명하신 분은 자기 지역구 이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선거인수 가운데서 더블당 후보의 거소선상은 조작 안 할 수 있느냐. 그 소선상 빼고 모든 여러분들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투표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보시면 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도덕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아니 국외부재자 투표를 더블 민주당의 강청의 후보가 122표를 받았는데 위조 투표제를 선거하니까 243표나 더해 가지고 365표로 발표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2표를 받았는데 가짜표를 243표를 더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가짜표를 이룬 122표를 진짜 표를 122표를 받았는데 243표를 가짜표를 더해 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더블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1동 개포 2동 개포 3동 이런 본동 이런 1동 수수동 세곡동 개포 3동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에 강청의 후보에 당일투표는 그렇게 손을 많이 안 댔으니까 당일투표는 정직하다고 치고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가짜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렇게 뚱뚱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빼기 당일투표 덕표율이 이게 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4077표를 투입했고 그걸 위해 사전투표를 8.37%를 부풀렸고 원래 국힘당 후보가 3만 5천4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가짜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줘 가지고 2만 970표를 승리한 걸 그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를 보시게 되면 원래 박수민 더블당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가 3만 5천46표짜리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7만 1천표 강청의 후보 3만 6천표 전국을 다 골고루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 보전 비용을 세금으로 다 받으려면 몇 프로 이상 득표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 조작을 보시면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31% 받은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율을 48%를 뻥튀게 해 준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4% 조작을 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요지는 강남까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마 선거 비용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선거구의 몇 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알뜰하게 빼먹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그냥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사람은 이제 당장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